짧게 배우분들 한번 소감의 말씀, 우리 동의배우기센터 순서대로 쭉 가볼까요? 일단 개관 처음 된 콘서트에서 처음 참여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건물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. 기회가 된다면 이런 국장에서 또 한 번 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같이 배우분들, 배우민들, 연주자분들, 그리고 관객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. 연말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어, 담미로 콘서트 영원하라. 오늘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좀 이래지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. 감사합니다. 다섯 번째 콘서트 축하드리고, 여섯 번째, 열 번째, 열 번째, 열 다섯 번째, 스무 번째까지 좋은 콘서트 하셨으면 좋겠고, 저도 이번에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오늘 특히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에서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, 네, 모두 감기 안 걸리고 조심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오랜만에 유연석으로 무대에 서서 너무 행복했고,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자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어떻게 이렇게 이 멤버들과 선배님들과 다시 한 번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감사하고 들어가는 길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, 네. 항상 담미로 감독님 콘서트에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우리 하나, 둘, 셋, 다 같이 인사하고 회색할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네.